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1회 첫 번째 봤던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다평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교재 펴놓고 하시면 안 되죠. 덮으시고 답안지로 사용할 백지만 좀 내서 저하고 같이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말할 때 또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해답을 보면서 또 다듬어 가시고 이런 과정이 가장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법령에 충실해서 문제를 내면 이 조건, 어떨 경우에 해당되는 이 상황을 다 적어주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또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라고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른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줄여서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암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손발로 연기하는 철부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 이것만 하면 조금 미흡하니 하나를 더 넣으면 더 매끄럽게 또 문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손발로 연기하는 철부지가 탈선했다고 그랬죠. 탈선했는데 딱 걸렸어요. 용서를 비니까 풀어줬더니 잘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흔들리고 바라보는 부모님도 같이 흔들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하시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핵심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보고 또 따듬어 가셔야 돼요. 중간에 단어를 한 개씩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이걸 다 적으라고는 잘 안 나오니까 어느 것부터 적겠다는 걸 확실한 것부터 순위를 정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하시려고 그러면 다른 내용도 우리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위를 세 가지. 제가 항상 처음에 할 때는 세 가지 합니다. 세 가지. 그 다음 좀 많게 나오면 다섯 가지까지. 그 다음에는 대충 적을 수 있게끔 암기법으로만 정리해두는 거.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손잡이의 탈락에 관련된 사항이죠. 발판의 걸림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 부분의 풀림, 기둥의 흔들림, 철이라는 것은 철의 부식을 얘기합니다. 철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결 부분의 풀림이고 이거는 연결 부분에 철물이 있는데 연결 철물의 부식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자를 잘 활용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 로퍼의 부착 상태와 흔들림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정 안 되면 이것만 갖고도 답안을 해야지만 그러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두 개씩 더 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손잡이의 탈락 여부 이런 거는 간단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활용해야 되겠죠. 첫 번째 1순위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쭉 보면 연결 재료, 철물의 손상, 부식 상태. 아까 얘기했던 연결, 철물의 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재료라든가 손상이라든가 이런 말들 끼워 넣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둥의 흔들림이라고 그랬는데 기둥의 흔들림이 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치마, 변형, 변이 중에서 또 필요한 만큼을 넣어주시면 더 매끄러워지는 거죠. 더 좋은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프의 부착 상태, 흔들림 또 있지만 매단 장치를 넣어주면 조금 더 문맥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의 흔들림이냐 하면 매단 장치의 흔들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여기에서는 이 매단 장치가 또 핵심 단어가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흔들림 상태 가면 뭐가 좀 안 맞죠. 그렇죠?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 문맥이 맞겠죠. 이럴 때 내가 이걸 힘들다 하면 후순위로 미뤄버리면 돼요. 후순위로 미뤄서 하고 좀 더 자신 있는 것들을 앞으로 당겨서 순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적을 수 있는 거 세 가지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가지로 넓혀가시고요. 2번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나오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덩어리 폴더 큰 거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도 끌어와야 되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도 데려와서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항상 풀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셔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업종이죠. 제조업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13가지 제조업 이것도 괄호 놓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기구 설비에 관한 거 건설 공사에 관한 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교량을 오십시오. 터널에 굴이 열립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좀 글자 긴 건 연 5천원 냉랭하지만 다발용 대미에서 천만 대행인이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부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추가시켜 나가는 거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내용도 꼭 정리하십시오. 자, 지금 묻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3가지 쓰라 이 말이죠. 이거 사실은 좀 13가지는 너무 많고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실기 쪽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기 안기법으로 먼저 정리하고요. 식목일에 전화기로 비자금 신청했더니 어떻다고요? 고기가 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가 자신 있는 거는 보통 3개에서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좀 활용할 만한 게 뭐냐? 가구 제조업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 제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반도체 제조 이런 거 쓰기 좋죠. 그렇죠? 이런 거 먼저 활용하시라고요. 가전 대기업이 보면 가전 분야가 제일 크죠. 가전하고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3가지 하시고 그 다음에 식료품 제조업이라든가 1차 금속 제조업이라든가 한 5가지 적을 수 있는 거 고르는 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걸로 그렇게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가 활용 제 입장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가전이 반이죠. 가전 전자부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이 3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1차 금속 제조업이나 식료품이 어디 갔죠? 식료품이죠. 이건 간단하잖아요. 나는 그것보다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나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그렇게 정리하고 또 안기법으로 그래도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이유는요. 이 내용들을 박스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해당되는 거 고르세요. 번호 적으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기존의 안기법을 그대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